시험이 하나둘 끝나갈수록 좋긴 한데 아,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, 그렇게 힘들면 그냥 대충하고 잠이나 일찍 자 왜 이래?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! 종강하자 아무리 하기 싫어도 명색이 학생인데 양심상 새벽 3시까지는 해야지 햄폼포즈 하든 뭘 하든 일찍 자면 불안하다고 먹을 힘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시험만 아니면 영화 보고 싶은데 잠잘 시간도 모자라네 아, 피곤해 왜 저러고 살지, 진짜?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드디어 시험 마지막 날이 왔다 오늘이 마지막 시험인 분들도 있을 텐데 열심히 봐주세요 드디어 끝났어 교수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방학 잘 보네요 그날 낸 시험지는 깨끗했다 시험까지! 다녀왔습니다 친구 없냐? 대학생 여러분 종강 축하 축하!